자 이제 저희 무대는 조금 이따 토 있으니깐 이제 그때는 운영하고 안나게 할게요 캐시코버 다시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번에 보여드릴 부분은 살짝의 개인기라고 해야되나요? 저희가 캐시코버 팀이 탄생하게 된게 저희가 월 8평가 때 이 블랙핀트의 휘파람을 하게 됐어요 그걸 보시고 대표님이 아 너희는 힙합적인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캐시코버 팀이 만들게 됐는데 그 휘파람을 저희가 조금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들, 호흡 많이 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지막으로 내 눈을 말아 쉭쉭하게 되는 쉭쉭하게 So hot, so hot 내가 어쩔 줄 모르게 해 마지막 기분은 더 좋은데 뒤바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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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이 대로 뒤바뀌어 너의 봄만처럼 난 이제 누가 없던 넌 널 달려있어 마지막으로 나가요 내 순간이 와야 비가 나 내 순간이 와야 비가 나 외 vähän 아 voilà equal being like Pou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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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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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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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